한국일 아니냐로 인한 한파의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러시아 역시 최저 기온이 영하 40도에 육박하며 강추위가 러시아를 휩쓸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부지역은 지구 최후의 거대한 황야로 1년 중 가장 낮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31일 델량기르 에서는 영하 36.8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베르코엔스크는 영하 36.6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오이미아코는 11월 1일 영하 38.9도를 기록하면서 계절 평균보다 거의 40도 낮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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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chemistr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